안녕하세요. 다행히 판소리를 좀 아실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교양강자라고 해서 판소리를 잘 모르는 요즘 사람, 요즘 사람이랑 아주 젊은 친구들이 올 줄 알고 이걸 준비했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보니까 충분히 판소리에 관한 교양도 있으실 만한 분들이어서 오히려 좀 더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군가부터 범 내려온다까지 이렇게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한 몇 년 전서부터 이 범 내려온다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린 대중가요 같은 판소리에서 기반을 둔 대중가요로서 출발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자세히 보면서 그리고 이날치라는 이 그룹이 쭉 이런 식의 대중화, 판소리를 기반으로 두고 대중화한 작업들을 쭉 해왔었는데 어떤 소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날치 그룹은 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이날치 그룹은? 이날치라는 사람이 옛날 명창으로 있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이날치라는 사람은 19세기 중엽에 살았던 명창이에요. 원래 이분이 고수로 출발했던 분인데 박유전이라는 당대의 명창의 수종고수노릇을 했습니다. 수종고수라는 것은 이제 한 명창을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공연해주고 거기에서 비용의 일부를 나눠받는 그런 사람을 수종고수라고 그랬는데 이 수종고수노릇을 아주 오래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판소리 명창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냐면 북을 북소리를 칠 때 각을 칠 때 또는 공편을 칠 때 제대로 쳐주지 않으면 소리가 막혀버려요. 진짜 희한하죠. 그렇죠?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쭉 해나가면 되고 북반주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리의 흐름에 맞춰서 북을 딱 그 자리에서 그렇게 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박이 안 나오게 되면 소리가 막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박유전이라는 분이 화가 엄청났죠. 반주를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싹 흩어진 다음에 북채를 뺏어가지고 이날 지 눈구멍을 찔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 지가 그 뒤에 하도 분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내가 이놈의 서롱을 닫지 않고 소리꾼으로 성공하리라. 이미 고수는 대체로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련을 거쳐서 명창의 반열에 들어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소리에는 생사맥이 있다고 그래요. 흔히요. 그래서 생사맥이라는 건 뭐냐면 맥이라는 건 이제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맥, 동맥 이런 것처럼. 그런데 생사는 죽이는 맥이 있고 살리는 맥이 있다 이거예요. 소리에 쭉 흘러가다 보면은 빈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아주 딱 북을 쳐줘가지고 그러면 소리꾼이 그 북소리 딱 소리에 힘을 받아서 그 다음 소리를 내는 거군데 어떤 부분은 딱 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소리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는 딱을 치게 되면은 소리꾼이 갑자기 소리를 잊어버려요. 엄청 못하고. 그래서 이 생사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리꾼은 자기 소리를 쭉 해나가는 거지만 고수는 소리 전체를 총괄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알아야 그 생사맥에 맞게 북을 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북돋아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북돋아준다는 말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 이 북으로 소리꾼을 이렇게 기운차게 해주는 것 여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북돋아준다가.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판소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입문처럼 말씀드리고요. 소리판이라고 하는 게 판소리가 열린 판소리가 공연되는 무대, 마당 이런 걸 말하는데요. 소리판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첫째로는 소리꾼이 있어야 되겠죠. 광대라고 말하는. 이 소리꾼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게 퍼포먼스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에 맞는. 왜냐하면 이게 춘향이 역할을 할 때는 남자 소리꾼이어도 춘향이 모습처럼 소리를 해야 돼요. 얼굴도. 월매를 연기할 때 월매 노래를 부를 때는 월매처럼. 이렇게 그래서 동작을 해 보이는 걸 발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발림은 말하자면 자기 노래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광대는 스스로가 소리를 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단 가사는 자기가 지은 가사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준 가사를 갖고 노래를 만들어서 판소리 맥락 안에 집어넣기도 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광대의 중요한 역량은 어디에 있냐면 즉흥 연주자. 즉흥에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관객들 앞에서 자기가 소리를 하는데 뭔가 좀 아 관객들이 많이 지루해한다. 이 자기 소리를 지루해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관객의 태도를 눈치채고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적지 않게 마무리하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박동진 명창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박동진 선생님은요. 자기가 그래도 어쨌든 고급진 소리를 광대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 관객석에서 자꾸 졸고 이렇게 되면 관객이 좀 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고수한테 대고 야 이 세례 죽일 놈아!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거예요. 북을 그따구로 치고 있냐고. 그런데 북은 잘 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관객들은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소리에. 그러니까 관객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관객에게 이렇게 자기 소리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즉흥 연주자. 이런 역할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수는 반주자지요. 그야말로 소리꾼의 반주자인데 사실은 반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기 1고수 2명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수가 정말 좋아야 명창이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고수는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말 소년명창은 있어도 소년명고는 없다는 말도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는 말인데 소리꾼은 자기 선생님 앞에서 소리를 잘하게 되면 10살에도 완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태평양 이런 아이들은 7살에 완창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이자람 이런 애들도 춘향과 8시간짜리를 9살 때 완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만나서 소리를 잘 받기만 하면 되는데 좋은 고수는 명고수는 한 사람의 소리만을 갖고 연습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여러 유파의 소리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소리꾼의 개별적인 호흡 이런 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소리꾼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명고수가 되는 거지 그냥 북만 잘 친다고 패턴에 맞게 북만 잘 친다고 명고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소년명창은 있어도 소년명고는 없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판에서 사실은 정말 소중한 분은 누구냐 관객입니다. 소리를 들어주는 관객이 없으면 소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중요하고 그래서 유명한 김득수 명고수가 계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흔히 1고수 2명창이라고 해서 이 고수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틀린 말이라고 실제로는 1청중 2고수 3명창이다. 그러니까 청중이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자기 소리를 아껴주게 되어야만 기본적인 소리판이 성립하는 거고 그 소리판에서 자기가 어떤 명고수가 북반주를 잘 해주면 명창이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소립한 세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전설로에서만 전해오는 건데요. 박만춘이라는 분은 적벽가를 잘 부른 분인데요. 적벽가에 보면 불지르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조선단이 연한계를 써서 묶여 있잖아요. 이때 황계가 자기 선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이게 배가 딱 묶여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이제 조조의 처녀척 전선이 다 불에 황살 타오르는 장면인데 어떻게 실감나게 이 대목을 공연을 했던지 이 대목을 듣는 그 자리에서 공연했던 청중들이 관객들이 얼굴이 모두 다 푹 아주 지지벌건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창을 했는지 물론 전설적인 얘기니까 실제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판소리 연행을 잘하는 분들은 얼마나 실감나게 이게 한 12, 13분 정도 아주 빠른 장단으로 12, 13분 정도 되는 노래니까 짧게 진양 장단, 느린 장단으로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소리예요. 이거를 12분 정도에 몰아붙여가는 소리인데 이 대목을 하게 되면 관객들도 열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하게 되면 관객도 가장 청중도 긴장하지만 관객들도 그 상황에 아주 몰입해가지고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소리꾼의 소리를. 고수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아주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기생점고 대목이 있잖아요. 춘향이를 변학도가 거기 와가지고 기생점고부터 시키는데 남원읍의 기생들이 한 40명이 쫙 있는데 기생들 난양이도 있고 숙향이도 있고 초란이도 있고 섭섭이도 있고 쫙 있는데 그 기생점고를 하는 대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느린 장단에서부터 조금 빠른 장단으로 지나가는 대목인데 이 대목을 할 때 고수관은 한 번 대구 가명에 가서 소리를 하는데 이 원래 춘향관 책 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할 기생들 대구 가명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들 이름을 미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기생점고를 할 때 이 자리에 참여한 기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생들 이름 앞에 시를 지어가지고 한 시를 지어붙여가지고 소개하니까 갑자기 이 동질감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생 얘기를 하고 그 기생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기생들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그 관객하고 명창하고 사이의 그 친밀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현장, 판소리라는 것이 현장을 굉장히 실감나게 소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은 여기 평안감사 부임도라는 그림 속의 일부분인데요. 여기가 능라도입니다. 여기 능라도라고 써있는 글씨 보이시죠? 여기, 여기. 능라도 보이시죠? 네. 여기도 능라도가 여기 있습니다. 능라도. 지금 이 소리하는 분은 글씨가 살짝 뭉개졌는데 명창, 모흥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흥갑 명창이 지금 소리하고 있고 고수는 이렇게 북을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양반층, 정말 이 공연을 어떤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 공연이 마련된 거고 보통 이때 소리꾼 좋은 명창들이 한번 자리에 와서 소리를 하게 되면 개런티, 캐러라고 그러잖아요. 개런티를 얼마나 받았느냐 흔히 한 번 공연에 1년 먹을 양식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1년 먹을 양식 그러면 우리 이 시골 하면 연봉이잖아요. 그렇죠? 연봉을 얼마나 받았느냐 요새 보통 연봉 얼마씩 받죠? 이 공연 한 번에 3천 정도를 받은 거예요. 쌀로 받았는데 쌀 몇 백석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요새 싸이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면 3천만 원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송가인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면 최근에는 뭐 5천만 원도 받는다고 이러거든요. 참 돈이 정말 어쨌든 당대에는 판소리가 최고의 공연 예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는 개런티는 그 정도였었고 이 모음갑은 그리고 옛날에는 소리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잖아요. 확장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목통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모음갑이 소리를 꽉 지르면 모음갑의 별명이 덜미 소리거든요. 목덜미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쫙 받아서 심리를 간다. 그러니까 모음갑이 영광정에서 이렇게 소리를 했는데 능라도에서 소리를 했는데 영광정은 여기에 있는 게 영광정입니다. 여기 저리고 여기 어디 있는 게 영광정이거든요. 평양에 여기에서 능라도에서 소리를 했는데 심리 바깥에서 농사하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 오늘 모음갑이 소리하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심리까지 소리가 쫙 전달됐다 이거죠. 보통 요새 신영이 명창은 옛날에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활약을 했었으니까요. 거의 어렸을 때 이 무렵에는 그때는 정말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때인데 3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 사이즈는 한 천 명 들어갈 텐데 꽉 찼으니까 3천 명 들어가는 관객 앞에서 마이크도 없이 소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쌩쌩하게. 그만큼 어떤 소리꾼들은 기량이 충분하고 또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목통이 보통 사람들의 목보다는 다르고 이 안에 목통 안에 어떤 겹 같은 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소리 연습을 너무 많이 하면 여기 피가 나고 찢어지고 크게 상처가 나서 아물고 또 소리하면 또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물고 아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그 소리 내는 성대 부분이 결절도 생기기도 하지만 아주 두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고 열 시간이고 춘향가 동초제를 다 완창하려고 하면 전체 8시간 걸리거든요. 고수는 3명 바꿔서 합니다. 고수는 이렇게 앉아서 소리하면 2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거의 부러질 때도 아프거든요. 그리고 팔도 아프고요. 그러니까 고수는 3명을 바꿔가면서 소리꾼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8시간씩. 박동진 명창도 그런 분이시고 또 작고 하셨지만 오정숙 명창도 그런 분이고 요즘에 소리하는 분들도 다 8시간 완창 능력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완창 저희 달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오후 3시면 꼭 판소리 명창들의 완창 판소리 무대가 되어 있는데 춘향가 완창은 8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통 3시에 시작하게 되면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그런데 중간에 휴식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청중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 열기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이렇게 소리꾼들이 갖고 있는 기량이 탁월하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렇게 마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일제 때는요. 이렇게 포장을 치고 여기저기 유란광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장을 치고 포장 안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임방울 명창이 지금 소리 부르는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분은 신영이 명창이시죠. 그렇죠. 잘 아시는 신영이 명창도 이렇게 소리. 이제 극장으로 판소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다른 정황이 되는 거죠. 마당에서 소리를 했다가 이렇게 포장 치는 데서 했다가 또 양반집의 안방 같은 데서 소리를 했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극장 공연, 극장의 무대로까지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수함이라는 명창이 있었거든요. 오수바이예요. 별명이. 오수바이예요인데 이분도 1920년대, 30년대에 활약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평양 갑부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러면 공연장은 어떻게 되느냐 집 마루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 초대한 양반이랑 상층은 방 안에 들어가서 쭉 둘러앉아서 보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이게 동네 사람들을 위한 공연도 되는 거니까 돈은 자기가 내지만 사람들이 쭉 와서 그냥 물밀듯이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공연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양반이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명창을 불러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다. 서민들에게도 이런 고급진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뜻깊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흥보관을 오수함에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비 노정기 뒤에 보게 되면 이리 오너라 내 제비 어디 갔다 이제야 오느냐 반갑다 반가워 내 제비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 초청하는 이 양반이 잠깐 끄뻑 졸다가 이리 오너라 내 제비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깨어더니 그리고는 자기가 목침을 베고 있던 목침을 그냥 광대한테 던져가지고 오수함이 이쪽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가지고 한동안 활동을 못했거든요. 왜 이리 오너라 내 제비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목침을 던졌을지 혹시 짐작 못하시죠? 예?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이리 오너라 내 제비 그러니까 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지금 수발을 들고 있는 애척 기생첩인데 이 이름이 얘가 제비였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강남에서 제비가 날아와서 이리 오너라라고 흥보가 반기는데 이 양반은 돈은 자기가 냈지만 교양머리 없이 이리 오너라 내 제비 그러니까 내가 돈까지 내고 말이야 저를 불렀는데 내 애첩을 이리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목침을 집어던졌다는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베이스 아래에서 판소리가 성장을 해왔고요. 이렇게 송수석 명창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술가가 찍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인간문화제로 계시는 분이신데 자 이날치라는 사람이 이제 법내려온다를 갖고 대히트를 쳤고 그런데 그 뒤에 이날치가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법내려온다에서부터 이날치가 불렀던 노래들을 한번 쭉 감상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다 족보 있는 소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큰 연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노리고 그 뒤에 또 댄스팀도 있잖아요. 댄스팀도 이게 어찌 보면 약간 국적불명의 춤을 추는 친구들인데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수군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용왕이 병이 들자 약에 쓸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서 별주부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토끼를 껴어가지고 용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토끼는 용궁에 들어가서 거의 죽을 팔자가 되어있고 죽을 목숨이 되어있는데 껴를 내어가지고 용왕을 속이고 다시 육지로 살아나온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주 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등장인물끼리 말씨름도 하고 소리도 아기자기하고 또 생각해보면 이게 조선 후기기 때문에 정치 비판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용왕은 용왕으로 상징되는 게 군주인데 아주 못난 그리고 주색에 빠져있는 그리고 용왕 그 앞에 상황을 본 용왕이 이제 토끼 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호색한이거든요. 그래서 등창이 나가지고 지금 토끼 간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주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야유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고 있는 노래들은 이렇게 용왕 탄식에서부터 약성가 토끼 화상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런 노래들을 갖고 모티프로 삼아서 이날치가 소리를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볼 노래들은요. 수군가의 옷을 입힌 힙한 노래들인데 범내려온다 여보 나리 이런 노래가 있고요. 야길래라라는 노래가 있고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도 있고 좌우나절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한번 차례대로 이날치 노래를 들어보고 그 근원이 되는 판소리도 함께 들어보면서 서로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 사실은 이제 그냥 대중가요 가수들이 소리 노래하고 그러면 거기에 열광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노래를 하게 되면 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판소리에서 왔대는데 그 근원이 어디지 라고 한번 찾아 들어가 보는 그런 효과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나 판소리 광대들이거나 간에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기도 한데 사실로 말하면 여기 이날치 그룹 안에 있는 판소리 하는 소리꾼들은 소리도 아주 잘합니다. 소리도 잘하지만 소리로는 애초에 자기네들이 일단 성공하기는 틀렸다. 대통령상 받고 이렇게 나가기는 틀렸고 오히려 다른 쪽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돌파구의 시도가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노랫말은 아마 여러분 뭐라고 범내려온다 범내려온다 이것만 들으셨지만 노랫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범내려온다 범내려온다 송림 소나무 우거진 깊은 걸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이 짐승은 누에 머리를 흔들고 누에처럼 이렇게 생긴 머리를 흔들고 있고 누에가 이렇게 쭈글쭈글하면서도 이렇게 줄이가 있잖아요. 호랑이 무늬처럼 양쪽 귀는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돌쑥하고 꼬리는 잔뜩 한 발이나 남고 한 발 긴 거죠. 꼬리가 호랑이 꼬리가 그 다음에 전동같은 앞다리 꼬부리여트리는 동계같은 뒷다리 세낮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머래를 잔디뿌리며 왕머래를 엄동사란의 백설격으로 쫘르르 흩으면서 호랑이가 발을 쫙 치고 나오면 이게 지축을 박차고 튀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잔디뿌리 같은 것도 다 뽑아버리고 왕머래도 막 튕기고 그리고 엄동사란에 눈이 쫙 있는데 눈을 확 휘날리면서 흩어지면서 주홍잎을 쫙 벌리고 자라 앞에 가서 우뚝 서서 그러면서 홍행홍행하고 호랑이가 이렇게 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마치 산천이 뒤높고 땅이 툭 꺼지는 듯 그러냐 자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없었을지 이게 범내려온다의 노랫말입니다. 재밌죠? 그러면 이 노랫말을 갖고 한번 보시면 얘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요. 이렇게 아주 중독성이 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실제로 범내려온다의 이 대목은 판소리로 부르면 한 2, 3분 정도 되는 노래거든요. 2분 정도 되는 노래인데 이 친구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했고 이 리듬은 틀려요. 원래 판소리 리듬은 언몰이라고 해서 장단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장단이거든요. 그런데 네 박자에 딱 맞춰가지고 해가고 하니까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중독성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것 같고 그래서 판소리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되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박예리 명창이 범내려온다 오리지널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우리 범내려온다 이 날치 걸 들어보고 이걸 들어보니까 조금 더 친숙해진 것 같죠? 그렇죠? 판소리가 이렇게 가까이에 판소리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더 이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범내려온다 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박예리 씨가 했던 호랑이 뒷다리라는 그 대목인데요. 이거를 또 이 날치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노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들었던 노래거든요. 저 자라 몽그렸다 목을 훨씬 빼어들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었어. 네 이놈 내 말 들어라. 호랑아 내 목 나간다. 내가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부 별주부 별나리라고 한다. 바짝바짝 달려드니 호랑이 뒤로 엉금엉금 허허 그거 참 괴이하구나. 별나리 별나리 니가 이놈 별나리면 목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뒤웅치기를 잘하느냐. 별주부가 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들어봐라. 우리 수궁이 터락하여 천여간 온 기와를 내 솜씨로 이어올제. 이골 이고 저골 이고 지붕을 이어가는 기와를 이어가는 거죠. 추녀 석을 돌아 돌아 닿았다. 한 발이 자칫 미끄러져서 뱅뱅 내려오다가 목으로 쩔거 거꾸로 지웅치기가 되었다. 자라가 수궁에 퇴락해가지고 궁궐을 새로 짓다가 기와를 쫙쫙 얹어가는데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모임이 되었다. 자라의 형용을 이렇게 뒤웅치기란 말로 한 거죠. 명의더러 물어본 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기로 우리 수궁 돌이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 네가 바로 그것이냐 그러면서 호랑이 대로 물어보는 거죠. 쓸개 한 복 못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갈라 도리랑 도리랑 살같이 쫓아 들어가서 호랑이 뒷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서 축 늘어진 그대목을 호랑이 불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부르는 사람들은 불화를 꽉 깨물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점점 해가지고 아까 이 박예레 씨는 호랑이 뒷주머니라고 했던가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됐는데 어떻든 그렇죠. 축 늘어진 그대목을 꽉 물어놓으니까 호랑이가 어찌 아팠던지 아이고 뜨거라 별주부 여기 좀 놔주시오. 별주부가 도끼를 내야 뺑뺑 어흥울며 질색을 하네. 이게 이 이날치 애들이 호랑이 뒷다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보니까 판소리하는 목쓰는 방법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고 다른가 하면 판소리 목쓰는 발성법하고도 좀 닮아있고 그런 아주 독특한 경계에서 지금 우리 이날치 그룹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감사하게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호랑이 뒷다리라고 해야지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것도 몇억 몇억 뷰를 자랑한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날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얘들 노래만 나오면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보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그런 식으로 치면 굉장히 재미있고 여기 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호랑이의 서드레기라고 씁니다. 세 번째 딸이 재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부른 야길레라라는 노래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래만은 이렇습니다. 왕자진의 봉필이 곽처사의 질장구 쩌리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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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다 악기 연주 잘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왕자진이며 곽처사며 성년자 성년자는 검은고 잘하는 사람이죠. 성년자의 검은고 둥덩지 둥덩 장량의 옥ung소 장량의 옥ung소를 불면 띠띠루 띠루 띠루 해강이란 사람은 해금을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완적은 휘파람을 잘 부른 사람이고 격타고는 우의곡 체련곡 이런 노래를 쭉 곁들여서 노래하는데 낭자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혹시 짐작이 가신가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용왕이 토끼 배가르라고 그랬는데 토끼가 용왕한테 대들어가지고 서로 싸우죠. 그래서 흔히 이걸 토끼 배가르는 대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배는 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토끼 말에 설복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너 보름 안에 육지에 나가가지고 니 간을 갖고 오너라. 라고 해놓고 잔치를 베풀어 준 노래예요. 이게요. 그래서 왕자진의 봉필이 유명한 악사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멋진 수궁 풍류를 노래했다.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토끼가 이 잔치하는 끝머리에 노래 부릅니다. 신명을 내가지고 약을 내라. 약을 내라. 나의 간이 약이여. 위주수의 강태웅도 내 간 씻은 그물을 먹고 궁팔십 달팔십 160세 살았고 팽종 동방사기도 내 간 조금 달라기에 판널만큼 들였더니 삼천갑자 살았으며 태평으로 누리시니 어찌하니 약이여. 약을 내라. 약을 내라. 내 간이 약이야. 삼천갑자 소리를 하여 죽었단 말이 없고 사기에 전하였으니 이런 명약이 또 있어. 용왕님 용왕님 토끼 내 간을 토끼 내 간을 용왕님께 들이시면 장생 불사할 터이니 세상에 빨리 나가서 간 갖다 올리겠습니다. 토끼가 신명내서 약을 내라. 약을 내라. 이렇게 하고 탈출해 나온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 친구들이 또 재치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선풍적인 노래를 인기를 누렸는데 약을 내라.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노래인데요. 주부마누라가 말을 듣고 이거는 뭐냐면요. 별주부가 누가 육지로 가서 간을 구해올래? 라고 용왕이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별주부가 나서서 내가 갔다 오겠소. 그런데 내가 가봤자 올라가 봤자 토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니까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그림으로 그려주시오. 해서 나온 노래가 유명한 토끼 화상이라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토끼 화상을 탁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한테 제가 육지로 나가게 됐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생긴 아들인데 너네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육지 가냐 못 간다고 계속 말리는 거예요. 이게 진양조란을 아주 긴 노래로 부르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육지로 나갔다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별주부 어머니가 그때서야 잘 살게 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아주 흡족하게 그럼 잘 갔다 오너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노래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별주부가 아내 자기 부인에게 이제 나 갔다 올게 라고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별주부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육지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성을 내면서 나오는데 노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충천 눈살이 꼿꼿해서 아장아장아장 나오더니만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다는 말에 웬 말이요. 아유 아주 그냥 화가 벌컥 나서 하는 소리죠. 유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서로 마주 떠서 깊은 물에 양주 떠서 맛 좋은 흥미보던 일 너랑 나랑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랬던 일은 다 버리고 말리 청산을 간다. 아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별주부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내가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그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 못 잊어요. 당상의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내가 가면 너희 어머니 밥 제대로 안 해줄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또 군신유의 장안충정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이게 어머니에 대한 효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말을 하오 말을 해요. 말을 하라면 말을 하오. 답답한 녀석 말을 하오. 라고 했는데 이 뒤에 대목은 나오지는 않는데 이때 별주부 대답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별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 육질 나가는 게 나머지는 다 네가 잘할 것 같은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다. 저 뒷동네에서는 남생이라는 놈이 있는데 얼핏 보기의 모양은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게 너무 걱정이 됐으면 못 가겠다. 그런데 내가 판별하는 법을 알려줄게. 너 나랑 잡아서 알겠지만 내 몸에는 꽃은 내가 나는데 말이야. 그 남생이 그런 몸에서는 노랑내가 난다. 그러니까 노랑내가 나면 일체 근체도 못하게 하고 조심해라. 단속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길을 떠난다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집어넣어놨는데 이 노래를 이 친구들은 또 살짝 비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여보 나리 대목을 오리지널 판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날치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잘 부릅니다. 이 고고천변이라는 노래는요. 진짜 멋진 노래거든요. 노랫말도 정말 잘 짜져 있는데 고고천변이라는 게 아까 처음 있잖아요. 저기 아주 고고천변 일률홍이라고 했으니까 저 멀리 머지막히 있는 곳에 하늘 주변에 큰 붉은한 게 하나 떠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이 별주부는 물 속에서만 살다가 드디어 이제 어머니도 이별하고 마누라도 이별하고 그리고 육지로 쫙 솟구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직 바닷물 속에서 육지로 쫙 떠오르는데 처음 만나는 게 쫙 아득히 멀리 있는 저쪽 그 하늘 끝머리에 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대한 감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니까 조금 눈을 내려보니까 거기에 아득하게 멀리는 어장촌 그러니까 어부들이 쭉 살고 있는 마을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제 모래사장도 보이고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원경을 먼저 얘기하다가 근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노랫말 속에 있습니다만 별주부가 이제 거기 모래에다가 자기 몸도 부벼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위로 올려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새들이 쫙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아까 새 타령 비슷하게 온갖 새들이 쫙 나열되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쪽 편을 바라보니까 이쪽에서는 계곡이 쫙 있는데 거기 물도 찰찰찰 흐르고 있고 그래서 아 여기야말로 진짜 내가 와야 될 바로 그 땅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토끼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노래하는 노래가 이 고고천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나리 앞에 들여 보셨잖아요. 이 날친 내가 여보 나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합니다. 사실 아까 여보 나리 했을 때는 좀 약간 느린 장단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처연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빠른 장단으로 일단 약간 장단이 빨라 리듬이 빨라야 사람들로 하여금 춤추고 싶게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부분을 아주 파고들어가지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다 이게 이 친구들이 그래도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나온 재원들이거든요. 소리도 곧잘하고요. 근데 역시 머리가 이렇게 잘 쓰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리듬 중독성 있는 리듬에다가 노랫말도 한 번 들으면 쉽게 그 어감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보 나리 여보 나리를 그 같은 패턴을 한 다섯 번쯤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어떻든 판술을 갖고 있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노래는 좌우나졸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별주부가 이제 토끼를 데리고 등에 태우고 그리고는 장장한 큰 바다를 지나서 이게 진양조의 긴 노래인데요. 범피중류라는 노래를 딱 끝나고 되면 남의 용궁 수정궁 앞에 딱 당도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수정궁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랬는데 수정궁 앞에 토끼가 딱 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가가지고 수국에 와서 훈련 대장이 되겠다고 대접받는다고 충분히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왔는데 딱 가는 순간 좌우나절들이 토끼를 꽉 외워 쌉니다. 그 정황을 노래한 거예요. 좌우나절 금군 모질이 술령수 일시에 내달려 토끼를 외워 쌀째 진시황이 만리장성 쌌듯이 사냥싸움에 마초 쌌듯이 그 다음에 겹겹이 둘러싸고는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이 토끼 두기를 꽉 잡고 이러면 니가 토끼냐 그랬더니 토끼가 기가 막혀서 벌렁벌렁 떨며 아이고 내가 토끼가 아니요 그럼 니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림에 너를 잡아서 약개장도 좋거니와 니 간을 내어서 오개탕을 달여 먹고 니 가죽은 벗겨내서 잘랑 모아서 깔겨두면 어혈 내종 혈담에는 만병 회춘의 명약이다 이 강아지를 몰고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송아지요 이번엔 병사들이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아서 두피 족 살찐다리 양 횟간 천엽 콩팥 후박 없이 나눠먹고 니 뿔은 빼어가지고 활도 메고 니 가죽은 벗겨내서 신도 신고 북도 메고 똥 오줌은 거름을 하니 버릴 것이 없는이라 이 송아지를 몰고 가자 그랬더니 이번엔 토끼가 나는 소도 아니고 망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 목후 간족이라 먼저 눈을 보고 그 뒤에 다리를 보는 법인데 요단 향장 천리마로다 딱 보니까 이게 허리는 짤룩하고 어깨는 긴 거 보니까 너 천리마상이다 말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연왕도 오백금으로 죽은 뼈를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하다가 대왕전에 마치면 천금상을 아니주랴 듣거라 하고 말을 잡으러 토끼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 토끼요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거든요 너 토끼지 그러니까 나 토끼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 그러면 나는 여기 토끼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내가 개요 그 다음에 개 같으면 더욱 좋다 그랬더니 나는 개도 아니고 송아지요 라고 말하니까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또 그러니까 나 소도 아니고 망아지요 계속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해나가다가 더 이렇게 계속 조여오니까 결국은 나 그래 내가 토끼요 나 잡아가시요 라고 이렇게 나은 나오는 거지 토끼를 결박해가지고 빨간 주장대로 꾹 찔러 들어가면 토끼가 어쩔 수 없이 대랑대랑 매달려서 어따 이놈 별주부야 왜야 내가 지금 탄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 그것이 우리 수국 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남여는 가마지요 그죠 너의 수국 남여는 원래 이렇게 생겼느냐 오냐 그러느니라 꼼짝 말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이 질기 붙을 남여를 두 번만 타가들면 옹두리뼈도 안 남겼다 그리고는 토끼를 영덕전 넓은 뜰 앞에 토끼를 훅 둥두리쳐 내뜨뜨리며 토끼 잡아들였어 라는 부분이 좌우 나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토끼 잡는 대목을 노래했습니다 여기에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판소리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합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이날치 애들도 이대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판소리를 죽이지 않고 이대목을 이렇게 쭉 살려가면서 감칠맛 나게 또 중독성 있게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좌우 나졸 이날치가 제 2탄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네요 전주 여러 군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같은 노래인데 이건 판소리하는 소리꾼이 이 좌우 나졸 라는 대목을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약간 악기를 이렇게 장구가 딱 보이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악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더블 베이스 같은 거 이런 악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만든 버전인데 함께 보시죠 오리지널 그대로 불렀거든요 근데 단순히 북반조만 하지 않고 여기 뭐 드럼도 들어가 있고 아까 트럼펫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섹스폰도 들어가 있고 아까 또 기타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어떻든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래서 조금 더 판소리 오리지널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이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판소리 듣는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작품들이 나왔고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괜찮을까요?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웅산이라는 재주 뮤지션이 이 친구도 아주 재미나게 있네요 이거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 김덕수 사물놀이하고 또 레드선이라는 그런 그룹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부른 노래인데요 분위기가 아주 좋고 여기서는 이제 거기 섹스폰을 아주 잘 불기도 하고 거기 또 여자 보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앞에 영어로 노래 불러주고 또 안숙선 명창이 이 대목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콜라보 작업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이미 한 2, 30년 전에 이런 작업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이 날치에 와서 꽃을 피운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팀 안에는 국악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주 뭐 다 이렇게 재즈 뮤지션들이랑 이런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 좌우나조를 불러봤는데 괜찮죠? 잘하네요 이 웅산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판소리를 좀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피가 있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요 어떻든 오늘 함께 우리 생각해 본 거는 판소리라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고 한 4, 500년쯤 되는 전통이 있고 그런 전통이 한때 굉장히 융성했다가 거의 소멸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또 새로운 물결을 타고 그 판소리가 갖고 있는 소중함, 가치 이런 것들을 새로 발견해내면서 21세기에 새롭게 살아있는 판소리로 아주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좀 힙하고 핫한 그런 21세기 판소리로 살아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판소리 미래가 상당히 밝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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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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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